그럼 누구냐, 여기. 너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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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요! 여기는 내가 접수하는 거야. 김승우라고 해. 고수이야. 루테란이야. 눈밭에서 맨발로 달리기야. 이기고 오더니 발신이야! 그러면 승훈이는 호동이 오른팔이야. 승우 오른팔이야. 나 오른팔에 앨범 심하게 왔어. 안 긁으면 가렵고 긁으면 간지럽고! 긁어야 되는 거예요, 안 긁어야 되는 거야. 호동이가 나한테 조언인지 충고인지. 그 뒤로 좀 울렁증이 생겼어. 나훈아 선배님의 무시로 최양락 선배님 버전으로. 됐어! 이렇게. 안녕! 오, 발송자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도착했다. 오, 발송자. 자, 이 코에 앉아. 오, 발송자가 성공했어. 오, 발송자! 오, 발송자. 오, 발송자. 오, 발송자. 이번에도 매끼를 11월달까지 할 수 있는 게 신나는 중국 começ회자라고 했는데 인사하는 곳은 고생팩 명의 주인공지영상